테슬라 소식입니다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 시작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재판이 지난달 28일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을 타고 가다 숨진 미카리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사고 당시 라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소송을 낸 이에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네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블룸버그는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반명되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억만장자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는 또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정부기구인 평등고용기회의원회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연방법 2번으로 제소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삼성 VSF 1라운드 승자는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이라는 신규 폼팩터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올해는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IT 업계와 디스플레이 패널 전문 미서치 기관인 DSCC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의 패널 출하량은 전작 대비 23%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패널 출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제품 생산도 비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전 모델을 다해서 9월에만 약 1,077만대가 팔린 점을 고려하면 이미 아이폰 15의 출하량이 1,300만대 안팎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에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전작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이폰 15 출하량은 총 8천만대로 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전자도 폴더블로 악전 고투하고 있다. 가격은 전작 대비 10만원가량 상향됐으나 개선된 화면과 경첩을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5 폴더블과 플립의 경우 국내 사전 판매량만 102만대에 이르렀다. 전작의 사전 판매량인 97만대를 넘어선 수치다. 여기에 유럽,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호평받으며 판매 신기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사장은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 목표를 1,500만대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연간 1,000만대는 무난하고 최대 1,300만대까지도 출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연초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 실적이 좋지 않아 전체 판매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5,390만대로 전 분기와 비교해선 12.4% 줄었다.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디레믹스 체인지는 삼성전자가 3분기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판매량은 적다며 애플과 삼성은 연간 생산 전망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어 아이폰 15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다면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몰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자체 생성형 AI 만든다. 채취 PT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온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추측이 나온다. MS가 자체 생성형 AI 체폭 개발에 나서는 등 오픈 AI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오픈 AI의 대규모 워너 모델인 GPT에 막대한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지만 오픈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MS가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최근 1500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에게 오픈 AI의 GPT보다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규모가 더 작고 운영 비용도 적게 드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MS는 이미 산의 AI 프로그램에 빙책과 같은 제품에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GPT-4와 같은 초거대 LLM을 운영하는데 많은 전력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GPT-4의 파라미터는 5천억 개로 하루 운영 비용만 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 AI가 자체 서비스를 출시한 것도 MS의 거리 두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픈 AI는 지난달 기업용 책봇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다. GPT-4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존 개인용 유료 버전보다 두 배 빠르고 기업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이 우려하던 정보 유출 우려도 줄였다. 앞서 지난 7월 MS가 내놓은 기업용 챗봇 빔챗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경쟁하게 된 것이다. 오픈 AI가 독자 행보를 강화하면서 몸값도 뛰고 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초보다 몸값이 3배 뛰면서 세계 비상장 기업 가운데 스페이스X,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어 평가 기업 가치 기준으로 3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S는 오픈 AI의 최대 후원자다. 올해 초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누적 투자액이 110억 달러에 달한다. 오픈 AI 지분의 49%는 MS가 보유하고 있다. 골드만 매그니피센트 7주가 6년만 가장 싸다. 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골드만 석스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주가가 6년 동안 이 정도로 저렴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백,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를 의미한다. 이 종목들은 뉴욕 증시 빅테크의 대표주자로 올해 상반기 증시 강세를 주도해왔다. 골드만은 이 7종목의 향후 12개월간의 주가 수익 비율이 기존 34배에서 27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다드 앤드프어스 500에 PER이 18배에서 16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조정받고 있는 셈이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주기익 성장 비율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골드만은 매그니피센트 7의 PER 비율은 1.3배에 그쳤지만 S&P 500 기업들의 PER 중간값은 1.9배였다고 지적했다. 통상 개별 종목의 PER이 1을 초과하면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본다. 골드만 작스의 코르메 코너스 분석가는 매그니피센트 7의 이 같은 디스카운트는 과거 10년 동안 단 5번 정도밖에 관측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개별 종목의 PER이 1을 초과하면 주가가 고평가됐다. 통상 개별 종목의 PER이 chilli 통상 개별 종목의 PER이 1을 초과하면 주가가 고평가됐다. 통상 개별 종목의 PER이 1을 초과하면서 전체 겨우기 상태로 처리